150-600mm F5-5-6.3 DGOS HSM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기존의 스포츠라인과 다르게 컨템포러리 렌즈인데요 스포츠라인과 렌즈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스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작아진 사이즈와 무게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장시간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한 장의 FLD 글라스와 세 장의 SLD 글라스를 채용하여 색수자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장망온 렌즈는 보통 외부에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진, 방적 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삼각대 소켓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